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태국에 다녀왔어요 태국에 국제사진제가 있어서 참가 작가로 참여를 하고 태국에 있는 동안 태국의 시장 이라든지 길거리 라든지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전시하는 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전시가 기존적인 행사를 하는 날 말고 하루 시간을 빼서 길거리 스냅을 좀 했습니다 길거리 스냅 한 것을 그냥 무작위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드릴까 해요 카메라만 달랑 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디오 영상이 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재미있을 거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썸네일을 지금 보고 계세요 썸네일을 보고 계신데 스물 넉 장의 사진이 있네요 탁 보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톤이 균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에요 한쪽이 어둡고 한쪽이 밝고 이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밝기 어둡기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게 자기 사진의 색감 또 톤 일관적으로 만들어 내는게 대단히 중요해요 둘 중 하나 중 하나는 안 되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좀 찍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 좀 연습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우선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뭐 제가 태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높은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제가 태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높은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길거리 스냅을 다닌다는 것은 일종의 여행으로서의 기록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번에 태국을 갔더니 태국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00불 정도의 GDP였는데 지금은 5000불을 넘겼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외관적으로 보면 방콕의 강가 강 가로고 있는 새로운 건물들을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에는 아직 따라올라 멀었다 그걸 찍으려고 한 건 아니죠 발전하는 태국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일상의 힘 저는 참 일상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천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그 천재의 발상을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유지해주고 또 발전시켜 주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삶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자 해석 기록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록이냐 해석이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해석 쪽에 가까운 작가라고 보시면 좋아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그 시대를 해석하는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볼까요 우선 시장 통해서 만났어요 시장 통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하하하 어때요 여러분 정말 찰나가 기가 막히게 잡혔죠 이거는 들이대고 있는 순간에 찍으면 상대와 눈이 마주치면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연상 될 것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지가 되면 이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장도 앞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만큼 포장마차 다 어딜 봤습니까 이 시대의 기록이자 그 시대의 해석이죠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직은 좀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다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와 일하는 총각 아마 관광객인 것 같아요 이런 사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림이 되는 이유가 남자분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여자분이 몸을 기울여 남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표정이 이 사진을 완결 지어 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없이 둘이 뻣뻣하게 서 있다 그럼 별 재미없는 사진이 되겠죠 뭐 되게 잘 찍었다 좋다 이런 것을 따라서 사진을 완결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몸의 표정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닥치는 데 찍죠 그날 하루 동안 찍은 카수가 한 천 카트가 넘어요 천 카트가 넘는데 하루 조금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찍었는데 한 천 카트 정도 찍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림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순간순간 만나는 그 좋아하는 것들과의 스파클을 일으키는 거죠 순간순간 아 재밌네 이러면서 샀다가 눌러줍니다 아 재미있네 샀다가 찰칵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아 찰칵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찰칵 재밌구나 그죠 재밌네 하는 순간을 샀다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숙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숙련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요즘 길거리 사진 스트리트 포토를 찍는 작가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초상권 문제 개인의 권리 문제 때문에 사진을 찍기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초상권이 무서워서 사진을 못 찍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상권도 무섭지만 사실은 길거리에서 스냅하는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상대가 뭐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숙련도에 따라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가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대의 기록이다 시대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출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 젊은 여자가 카페 안에 앉아 있는 풍경 이보십시오 이 아저씨 머리에 꼭 꽂았어요 머리에 꽂힐 것은 머리를 빡빡 밀고 꽂힐 것 같은 아저씨가 되게 유니크 해요 저 뒤에 앉아서 전화하시는 할머니가 또 뭐 있어요 앞에 있는 분들은 아마 중국 사람 계열 같아요 뒤에 할머니도 중국 사람 같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것 같고 순간적으로 그냥 재밌으니까 찍는 거예요 꽃 꽂았네? 이러면서 막 찍는 거예요 꽃 꽂았네? 꽃 찰가닥 꽂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도구가 눈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찍기 힘들어요 이걸 한번 잘 찍는 사람 길거리에서 스냅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카메라가 올라갔다 눈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되게 빠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포커스 맞추죠 조류계 맞추죠 노출 다 맞추죠 그러면서 떨지 않고 찍어야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오토포커스에 조류계도 자동돈이 노출해 뭐 자기가 샀다만 눌리면 되잖아요 구도 맞춰서 그죠 그거는 이제 구도도 맞추는 것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아유 그림이 되네 그 자리에서 찍으셔야 돼요 거기서 카메라를 들고 찾으면 당신 뭐해 이렇게 되면 또 못 찍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길거리 가다가 찍어서 이건 언제 찍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찍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순서를 쭉 보니까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들 무작위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 저기에다 나왔을 때 찍었나 보다 저거 카페에서 나오다가 찍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거의 반사적으로 샀다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그림 될 거야 뭐 어쩌고 저 이런 게 아니고 아 예뻐 이렇게 찍히는 거죠 아 예쁘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톤은 다르고 요거는 차를 마시면서 또 앉아서 한 카페 찍습니다 여러분 차 마실 때는 차 마신다고 사진 안 찍으시죠 차 마실 때 사진을 찍어 보면요 훨씬 좋은 사진을 찍기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나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들이 동작 동작이 움직임도 있고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아가씨가 흰옷을 입었어요 아 좀 다른 색깔 옷을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탈을 불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벽에 중국의 그림 오래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햇살은 따뜻하게 떨어지고 따뜻한 게 아니죠 사실은 더운 햇살이고 그다음에 포토 뭐 이렇게 글식에서 간판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찍었어요 모던한 것과 클래식한 것들이 만나 있는 어떤 그런 태국의 현지 상황 태국도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다른 나라 그림이 걸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화교들이 이거는 선왕당 같은 거예요 선왕당 저거를 많이 칭칭 감아놨는지 제가 찍으면서 옆에 있는 그들의 자가용인 스쿠터 그죠 볼륨감 있지 않습니까 선왕당에 묶어둔 색색깔이죠 빨강 파랑 노랑 분홍 별의별 다 있어요 그거를 흑별로 처리해서 볼륨감만 드러낸 것 같아요 거기에 떨어지는 햇살이 참 좋아요 그죠 햇살이 좋으면 저는 사진 찍거든요 거기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진 찍으면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햇살 때문에 찍은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고요 사진 찍으러 가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 그거 찍으러 하실 거고 저는 골목길에서 만나는 삶의 햇살 삶을 다독거려주는 햇살을 만나면 사탄을 누르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르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기 가치가 있고 저는 이것이 제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찍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진을 못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 사진을 안 찍니 나는 이쪽이 훨씬 가슴에 와 닿아 그런데 이제 사진은 제가 아무리 멋있는 사진을 찍어도 모두를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코도 맞는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그걸 보면서 애틋하고 그래 우리 삶이 말이야 저렇게 애잔하면서도 뿌리를 내리고 그걸 극복해서 좌절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대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겠죠 저도 뭐 대자연을 보면 호연지기를 느껴요 그렇지만 카메라를 잘 들이대지는 않아요 찍기는 찍지만 발표는 거의 없다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발견에 대한 게 저는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또 그것을 해석해내기 또 해석과 더불어 사진을 찍으면 바로 기록이 되니까 그죠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이죠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찍으려고 하는 중에 골목에서 만났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슈팅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사진 찍기 쉬워요 찍고 찍히는 관계가 서로 이제 용인해 주는 관계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런 찍죠 외국에나 촬영할 때 그냥 찍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말로 해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엄지손가락 들면서 I hope you are very happy you are gonna be happy 뭐 이러면서 이제 삶을 착착착 누르는 거죠 저 사람이 답도 하기 전에 삶을 누르고 땡킥 그러고 이제 돌아서서 갑니다 사실은 백화점에서 찍었어요 무슨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기가 귀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 그죠 요것만 톤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그 형광면 부피 아래서 찍혀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하하하하 기념사진 찍고 있는 젊은 여학생들 뭐 회사원일지도 모르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사진 인물도 다 안 벌고 윙크하고 있는 저 댕댕이 댕댕이니까 냥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순간판단이에요 중간에서 누울 것인가 한쪽으로 누울 것인가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지금 그죠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에요 정말 건강미 넘치네요 그죠 기분 좋아요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 길거리가 백화점에서 돌아다니다가 찍었는데 이분도 누군가를 또 기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표정이 뭐예요 그죠 뒤에 세 사람이 서 있는 느낌도 묘하고 이 사람은 내가 사진을 찍는 걸 보는지 이분 사진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포즈가 잡힌 상태에서 찍으면 늦어요 그죠 이분이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데 이 아가씨 이 여자아이는 다른 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연성이라고 그러죠 우연히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 우연 때문에 오히려 사진이 재밌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샷다를 누르고 보는 겁니다 아 좋네 샷다 이게 아니고 아 최커덕 좋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식당에서 뭐 블랙 캐니언 아 협곡입니까 저기서 앉아 가지고 물 시켜 놓고 커피인가 한 잔 시켜 놓고 책을 보고 있는 지금 태국의 방콕의 이 학생 한용 한 시간이라죠 저것도 백화점이었던 것 같은데 백화점 나왔지 맞나 이건 열차 안에서 나와 내리는 사람들을 타려고 하다가 찍은 거예요 지하철이죠 지하철 지하철이 육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쉬철도 이건 찍은 거는 이것도 일어낭 찍은 데 이 아가씨를 거는요 아가씨가 은근히 배를 내놓고 약간 살집이 있는 배 이게 이제 태국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까지 닮아 가지고 아 재밌네 이러면서 찍은 거예요 찍은 게 아니고 셀렉팅한 거죠 에스케덜레이터를 타고 내려고 타고 다시 저희 여기는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갤럭시2 플립5를 팔고 있는 광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옛날에 그 여러분 압니까 핑크플로이드의 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비디오도 있는데 비디오 작품에 보면은 아이들을 훈육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정형화된 공산품을 만들다듯이 하는 장면에 줄 서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 소세지가 돼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딱 찍으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큼만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만 찍고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도 많이 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분이 외국 여자분이 손에 매니큐어 바르는 요새 네일케어라고 그럽니까 그거 하고 있는 장면이 이것도 들으라고 꼭 찍지 않습니다 서벅하고 찍고 나와요 아 요 장면 좋죠 계단 내려오는 사람들 이 아저씨의 몸이 삐딱한 표정 아주머니 보세요 아 전형적인 태국에서 길거리에서 삶을 유지하는 아주머니 표정 보십시오 표정 스벅 찍고 돌아서는데 아 눈길이 날카로워요 너 뭐하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얼른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죠 아주머니 전화한다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한테 좀 용서를 해 준 느낌입니다 또 볼까요 하나 아 이거 길거리에 앉아있는 아저씨 아줌마도 길거리 벤치에 앉아있고 아저씨는 저거는 툭툭이죠 사무로라 그럽니까 툭툭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통 툭툭이라고 부르죠 툭툭이 아저씨 툭툭이 아저씨 순식간에 찍어가지고 툭툭이 아저씨는 말할 새가 없어요 찍고 바로 돌아서 가죠 보시면 여자 두 분 여기도 여자가 있어요 버스에도 아저씨 있고 아저씨 뒤에 또 아저씨 있고 뭐 하여튼 그림이 참 재밌게 형성이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들에서 올라가고 남학생은 앉아있고 이게 이제 현대미술관에 갔다 왔어요 와 방콩 미술관 멋있더라구요 미국에 있는 그 구겨나임미술관처럼 빽빽 돌면서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구겨나임미술관 흉내냉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임스 낙티베이 전시를 7층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이야 감동감동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는 건 아니 방콕에서 태국에서 제임스 낙티베이가 전시를 하는데 와 한국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한국은 안하노 뭐 이런 생각이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앉아서 제가 못을고 있어요 제가 뭐 핸드폰 들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별반 다름없는 젊은이들이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죠 백화점 한쪽에 좀 쉬고 있는 사람들과 백화점 바깥 풍경 보십시오 툭툭이 아저씨 한 뒤야 하는 아저씨는 띵 백화점 누워있어요 멋지게 그죠 자세 보세요 카메라 드리드기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초닥 찍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물어보는데 근데 정말 순간적으로 찍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를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눈의 연장으로 가져가야만 가능하다 안그러면 또 꼬라 찍잖아요 뒤누워서 찍잖아요 그럼 찍히는 사람도 불편해해요 그냥 사박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덜지 말고 독가스 정확하게 마시고 노출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볼까요 이거는 툭툭이 아저씨 이건 제가 옆에 아저씨 툭툭이 타라고 해서 옆에 툭툭이 타는 거예요 타서 앉자마자 샷도 눌러서요 앉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그거 찍는다고 별로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또 살아있는 풍광 아닙니까 살아있는 관계가 하고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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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서너 시간 동안에 천 카드 정도를 찍거든요 천 카드 찍은 것 중에서 제가 골란 게 한 50 카드 골랐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예요 5% 천 카드에서 50장 골라가지고 25장 손바스 지금 24장 손바스 보여드리는 거니까 5%도 아니네요 2.5% 정도의 확률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 너무 무거운 카메라 폼나는 카메라 두고 다니지 마세요 가벼운 카메라를 두고 다니면서 그냥 재밌다고 생각될 때마다 셧들을 눌러 놓으십시오 그럼 그게 뭐라도 되거든요 큰 작품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처음부터 한번 다 보시면 좋겠지만 썸네일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해외 촬영이나 길거리 촬영을 하면 또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해외 출장 이후에 전시 준비가 있어서 꽤 바빴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항상 사진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희였습니다